검찰이 이른바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권순일 전 대법관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50억 클럽의 또 다른 멤버로 지목되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부정 청탁을 받은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이 권순일 전 대법관을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법조인, 정치인, 언론인 등이 로비 명목으로 거액을 받거나 받기로 했다는 50억 클럽 의혹이 불거진 지 약 3년 만에 나온 수사 결과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퇴직 이후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 씨가 대주주로 있는 화천대유의 고문으로 10달간 재직하며 변호사 등록 없이 법률 자문을 제공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직 기간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권 전 대법관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고 있는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도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검찰은 김 씨의 언론사 선배인 홍 회장이 김 씨에게 50억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이자 1,454만 원을 면제받은 걸로 보고 김 씨에게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와는 별개로 권 전 대법관의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한다는 방침입니다. 권 전 대법관은 재임하던 2020년 7월 대법원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할 때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김 씨가 대법 선고를 전후해 여러 차례 권 전 대법관의 대법원 집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혹은 짙어지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한 유리한 기사가 보도되도록 김만배 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전직 언론인들도 함께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한겨레신문 부국장 출신 A 씨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8억 9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가, 중앙일보 간부 B 씨는 2억 4백만 원을 받은 혐의가 각각 적용됐습니다. 연합뉴스티비 진기훈입니다.